늦은 밤, 국도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. 그런데 저 멀리 무언가 수상한 형체가 보이는데요. 가까이 보니 차가 지나다녀야 할 국도에 웬 여성이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19일,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명사고 날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. A씨는 혼자 휴가를 보내려고 오밤중에 낚시를 하러 가던 길에 국도를 돌아다니는 여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행히 차량이 빠른 속도가 아니라 겨우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멈출 수 있었고, 여성이 휴대폰 불을 켜고 걸어가고 있어 멀리서부터 눈치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나 A씨의 뒤에도 또 다른 차량이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라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합니다. A씨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놀라서 욕설까지 튀어나왔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.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와 진짜 무섭네, 차에서 일행이랑 싸우고 홧김에 내린 것 같다, 왜 차로 한가운데로 걸어다니는 거냐 등으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한편 지난 2019년에도 한 만취 대학생이 고속도로를 걷다가 구조된 일이 있었죠. 만취 상태로 1차로를 약 2km 정도 걷다 쓰러진 대학생은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구조됐는데요. 고속도로를 걸어가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.